친환경 로컬푸드 무인 판매대는 더 많은 지역 주민분들에게 저희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해드리고 또 농가로는 판로를 더 확대해드리고자 개점을 하게 되었습니다. 현재 무인 판매대가 코로나19로 비대면 판매가 선호되는 시기에 더 인기를 얻고 있어 기대가 큽니다. 구청 일보다가 골프도 무인 판매가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계산할 때 현금도 되고 또 제로패도 되니까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비대면으로 살 수 있으니까 코로나로부터 안심도 되고 너무 좋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